자, 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입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터넷 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MySQL은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에요 자, 살펴보시죠 우리 수업에서 자주 보셨던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구렁이가 담넘어가듯이 얼버무리면서 쓱 지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저 서버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않았거든요 저 서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올려 봅시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잠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떠나서 인터넷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얘기가 꽤나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인터넷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최소 몇 대가 필요할까요? 두 대입니다 한 대면 인터넷이 아니죠 그리고 세 대면 본질적이지 않아요 두 대 최소한이면서 최대한인 그것이 바로 두 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의 의미는 각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말하자면 컴퓨터들 간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들 간의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두 대의 컴퓨터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면 한 대의 컴퓨터는 정보를 다른 컴퓨터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컴퓨터는 그 요청한 정보를 응답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웹입니다 웹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인터넷이 필요하고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두 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는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컴퓨터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칩니다 구글 닷컴 페이스북 닷컴 또는 위키피디아 닷컴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이 입력한 그 도메인 네임 주소에 해당되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가냐? 마법이에요 모르면 마법, 알면 기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찾아가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요청한 정보를 요청한 컴퓨터에게 빵 하고 싸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웹 브라우저에게 표시하면 그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컴퓨터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쪽과 응답하는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말을 찾아요 뭐가 제일 쉬운 말일까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찾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과 응답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쪽을 뭐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한국어로는 고객 또는 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응답하는 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라고 해서 서버 한국어로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을이라고 하죠 즉, 인터넷이라는 것은 갑과 을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하면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좀 추상적인 얘기에요 여러 번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에게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 관계가 웹이라면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잖아요 거의 다른 말로는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역사적인 이유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을 위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웹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었다 그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게임 클라이언트 게임 회사의 컴퓨터에 게임 회사의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게임 서버 또 채팅을 한다면 채팅 클라이언트, 채팅 서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MySQL을 설치하면 MySQL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치해줍니다 하나는 뭐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그냥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직접 다룬 것인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직접 다룰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MySQL 이라고 했을 때 실행되는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u root –p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Welcome to the MySQL Monitor라고 써있습니다 이 MySQL Monitor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우리가 MySQL을 설치하면 MySQL을 만든 사람들이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번들로써 제공하는 기본 클라이언트가 바로 MySQL Monitor였던 겁니다 그리고 MySQL Monitor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고요 알뜻말뜻하죠 이번 설명 끝나고 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 MySQL Workbench라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던 MySQL Monitor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MySQL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GUI 환경에서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마치 엑셀을 다루듯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클릭해서 여기다가 Oracle을 대문자로 이렇게 직접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하나만 쓰면 그냥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존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그 대상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잡담으로 폰노이만이라는 컴퓨터를 만든 엔지니어 겸 과학자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폰노이만이 수학 천재였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라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학의 목표는 이해긴 하지만 우린 지금 과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학 내지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부의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해지는 것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이고 암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어때요? 이거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웹브라우저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조작하다 보니까 마치 웹브라우저가 물질인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느끼는 환상적인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터넷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다뤄보면 마치 이것들이 물질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폭발적인 효과가 생기냐면 저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웹이나 앱과 같은 UI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사용해왔던 MySQL 모니터나 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MySQL Workbench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 MySQL Workbench를 사용해 보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해 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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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